43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 레저스포츠 사업 계속이고요. 등록 요건 중에 인권 중에 정비사입니다. 탑승 비행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항공정비사 있어야 됩니다. 항공기 같은 경우에 경량항공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여 서비스도 정비사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경량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정비수, 개조수, 왜 없어도 되죠 여기는? 항공기잖아요. 항공기가 아니잖아요. 경량항공기랑 초경량 비행장치라고요. 그래서 필요도 없는 거고요. 경량항공기 같은 경우는 항공정비사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떨 때 위탁하는 경우에 누구한테 위탁하겠어요? 당연히 해당 항공기, 비행장치를 정비수리 개조하는 서비스겠죠. 이 사람들한테 위탁했을 경우에는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 같은 경우는 조종자 증명받은 사람, 비행 180시간 이상인 사람이 있거나 이렇게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개조 서비스, 경량항공기 청량 비행장치 개조 서비스 같은 경우도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소지자, 낙하산류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이나 외국 중 민간단체에 반영한 낙하산 정비사가 있으면 됩니다. 복잡하지 법이라서 방법이 없습니다. 싹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 계속입니다. 43페이지고요. 등록요건 중에 인력 중에 비행안전통제요원 한 명 이상인데요. 이거는 탑승 비행하는 데만 필요하겠죠. 대여하고 수리해주는 데는 필요 없겠죠. 비행안전통제요원. 비행안전통제요원이 있어야 되고요. 단, 안전관리에 지장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비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요건이에요. 사람 탑승 비행서비스 같은 경우는 시설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장비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유무선 장비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갑자기 다른 비행기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유무선 장비로 통제를 받으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대여서비스 같은 경우는 시설 장비에 관한 언급이 없고요. 정비수리개조서비스 같은 경우는 시설 같은 경우는 사무실, 정비수리개조, 작업장, 정비자재, 보관장소, 공구개척장비.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겠네요. 그 다음에 44페이지 항공레저스포츠사업 계속입니다. 보험입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탑승하는 비행서비스 같은 경우는 항공기, 경량, 항공기, 청량비행장치 다 있어야 됩니다. 기체마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이 있어야 되고요. 조종사 동승자 보험 1억 5천만원 이상이 있어야 되고 이게 제출이 돼서 만족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질 않죠. 근데 이건 시험이니까 액수를 외워야겠죠. 초경량비행장치 중에 기구류는 제외하고요. 사업자별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기체마다 가입하는 게 아니라 초경량비행지 같은 경우는 사업자별로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정비수리개조 같은 경우는 사람이 타거나 해서 다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를 동시에 등록할 때 자본금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거는 100% 3000만원이었으면 3000만원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거기에 반 만약에 3000만원짜리 최소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이어야 되면 여기 1500만원 더하면 4500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등록서류입니다. 등록신청서 신청서는 기본이죠.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 권리지입니다. 뭐 상식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서류 사업계획서 포함 내용입니다. 자본금 자본금 계속 언급이 있었죠.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당연한 것 같고요. 항공기 등 수량 산출 근거 그 다음에 예상사업수지기 요거는 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그 다음에 재원 조달 방법 사용시설, 편의시설 개요 요것도 조금 신경 써야 되겠고요. 인력개요 사업 개시 예정일 영업구역 범위, 영업시간 탑승료, 대여료 등 이용요금 안전관리 대책 등록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항공 레저스포츠 사업이 등록 제한이 되는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이용자들의 심한 불편, 공익침해 우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인구밀집지역, 사생활 침해, 교통소음, 주변 환경 등 고려했을 때 영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됐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제안을 직접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법이라서 정말 재미가 없네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어렵죠. 확실하게 그냥 외워버리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외워질 거고요. 암기수철 영상이 제작이 되는데 그거 계속 틀어놓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들으면서 따라 하시면 돼요. 45페이지입니다. 한국 레저스포츠 사업 계속입니다. 변경 시고는 어떻게 하느냐. 자본금 감소. 계속 감소만 증가합니다. 감소만 신고합니다. 증가는 신고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왜냐하면 등록 요건에 얼마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죠. 증가한 거는 괜찮은데 감소했을 때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뜻이에요. 사업소 신설 변경. 이건 감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죠. 대표자 변경, 권한 제한, 상호나 사업 범위 변경. 상식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변경 신고 30일 내 해야 되고요. 지방항공청장입니다. 변경 사실 증명서류 14일이고요. 이것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이 아니네요. 이거 또 따로 정리한다고 했죠. 46페이지입니다. 서러운 사업이 나왔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입니다. 정의부터. 농약 살포하거나 사진촬영 등 이런 걸 이제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이라고 하고요. 종류 보겠습니다. 농업 지원하는 게 있고요. 사진촬영, 육상해상, 측량탐사하는 게 있고요. 산림공원 관측탐사, 측량탐사랑 비슷하네요. 그다음에 조종교육이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제외 업무입니다. 생명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는 뜻이죠. 위험하다. 국가안보위협이에요. 이런 건 당연히 제외하겠죠. 초경량 비행장치니까 자본금 자산평가액은 3천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불필요합니다. 최대 이륙중량입니다. 자체 중량이 아니라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 7kg 초가 25kg 이하가 2종이죠. 2종 이하는 자본금이 불필요하다. 1종부터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요건 초경량 비행장치 한 대 이상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한 명 이상 기체마다 또는 사업자별 보험이나 공제 타인 사망 부상 보험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고 대인대물이죠. 대인대물 대인대물입니다. 당연한 보험의 기본이죠. 대인대물은. 그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서류입니다. 등록 신청서 좀 전에는 지방항공청정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또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이네요. 증명서류 권리 증명서류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47페이지입니다. 등록 서류입니다.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하는 내용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입니다. 다른 사업이 아니라 목적과 범위 안전관리대책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점검 계획 사고 대응 매뉴얼 등 그다음에 자본금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소 명칭 소재지 시설 설비 장비 개요 인력 개요 사업 개시 예정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상식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사고 대응 매뉴얼과 안전점검 개요 이거는 좀 기억을 다른 기본적인 내용과 좀 다른 것 같으니까 추가되어 있는 부분 처럼 보이죠? 이런 건 또 따로 신경 써서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 영상에도 언급이 될 겁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처리입니다. 7일 이내 해야 되고요. 보안 요구를 7일 이내 해야 됩니다. 누가 해요? 한국교통안전건대 이사장님이 할 수 있어요. 등록증 발급권자는 또 한국교통안전건대 이사장님이고요. 등록 심사 시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가 있는데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사람도 한국교통안전공사 이사장님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사 이사장님이 많은 걸 하시네요.